1km 앞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. 300m 앞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잠시 후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현재 주행도로는 남해 고속도로입니다. 잠시 후 직진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. 전좌석 안전벨트 체 deeper 부담삾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북부산 톨게이트입니다. 8.5km 앞까지 직진입니다. 1km 앞 북부산 톨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5 차로입니다. 600m 앞 북부산 톨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로는 1, 2, 5 차로입니다. 잠시 후 북부산 톨게이트입니다.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. 안전운전하십시오. 12.6km 앞 냉정제이씨까지 직진입니다. 1, 2, 5 차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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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m 앞의 치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600m 앞에 치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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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